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준비한 영상! 찾아라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즉시, Gods & Legends 잘 돼! 잘 돼! 언니는 뭐지? 이거요? 저만 이거? 진심으로 너무 싫다 어이 분홍이들 진심으로 너무 싫다 내 앞에 분홍색이 너무 많아 캐나다 도착했는데 날씨가 흐리네 날이 흐려 날이 죽여라 딱이야? 아 아 아 아 아 수영이 형이 돌아가자 아니요 수영으로 환불입니까 환불입니까 환불 바로 지금 맨날 아니면 비기면 비기만 듣겠습니까 비기만 듣고 비기만 듣고 같은 거 내면 되는 거 아 아 전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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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된다 아 인터 버려야 이게 왜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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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뭐지? 아.. 왜요?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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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잘 못찾는데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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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하러 가봅시다 장이 형이 또 이거 쓴다고 할까봐 뺏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 딴 거 쓴다고 바스킹 왜 일 지켜요 쉬는 날인데 오늘 어? 쉬는 날인데 왜 일 지켜? 이제 일 해야지 맞아 너랑 드니까 날씨가 너무 둥둥해요 근데 위로를 보면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시원하고 계신다 저거 차례 덕듬어 이 Sprinkle 뺏어 가지고 모어봐라 롯이 스크라이쥬이 이뻤다 진짜 땡큐 땡큐 네 지나가다 네 땡큐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거 이쁘다 으음 복막으로 마셔볼 칼이다 누구한테 시그널 보낸거에요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맛있어? 나쁘진 않아 먹어 봐야지 안죽어 바깥철 알 수 있어? 어? 바깥철 알 수 있어? 이거 내꺼야? 그니까 50개를 사왔는데 음 위 근데 낙지의 후추는 해도 더 맛있데 맛있지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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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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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시댔어? 어 왜 담배째 떠다니는거 어떻게냐? 흐흐흐흠 피곤해요 형 아 남자 아 남자 피곤한거 어딨어? 오우 아 사랑해 어떻게 양해 남자가 피곤한게 어딨어 ㅎㅎㅎㅎ ㅋㅋㅋㅋㅋ 아싸 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